에어컨 26도로 트는데 에어컨 26도로 트는데 에어컨 26도로 트는데 에어컨 26도는 덥잖아요 덥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덥진 않으니까 잘 때는 한 그리고 잘 때는 한 26, 27 정도 해야지 애가 안 춥고 에어컨을 안 끄고 킨 채로 잘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 27도 유지하거든요 아 잠깐만 자세를 이쁘게 해볼게요 확실히 이거 부칠이 나요 부칠이 저는 마스킹하고 싶었는데 아니에요? 지금 작업하는거에 한 일곱 여덟배의 작업량이라고 생각하죠 아아 마스킹테이플들이 다 부칠건됐어요 그리고 하나라도 삐져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건 부칠해야죠 결국 부칠 결국 부칠앤디 사실 이게 더 나으니까 부칠이 되시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자꾸 흔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이거 캣이 누구야 아니에요 리바레는 아리나가 안 했어요 아 진짜요? 네 나나랑 트리거 주루는 아리나가 했는데 리바레는 아리나 아니랬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리놈이 있어요 이 투톤 은근어색스가 있어요 Ferrari 아니 Split 애먹지 듣기 내놓지